오늘은 전체적으로 몸에 이상적인 균형선을 만들어줄 수 있는 동작, 삼각자세를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신체부위에 막혔던 우려를 풀어주는데 효과적이니 군살 제거에 도움이 되는 동작이니까 꼭 따라해보시길 바랍니다. 어깨의 넓이의 2배로 발을 넓혀주실 거예요. 오른발, 발 90도로 돌려서 바깥쪽으로 열어주시고요. 골반은 돌아가지 않게 정면, 양손은 옆으로 뻗어줄게요. 척추를 위로 길게 끌어올린 상태에서 호흡을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몸을 오른쪽으로 기울이면서 오른손, 오른쪽 무릎 정강에 위치해주시고 시선은 왼쪽 팔을 바라볼게요. 위로 뻗은 손바닥은 내 얼굴 쪽을 향할 수 있도록 놓아주시고요. 이때 골반이 무너지지 않게 열어주시고 가슴도 정면, 고개 떨어지지 않게 시선 정면을 바라보면서 동작 유지해주세요. 호흡을 5번 정도 반복해주신 후 다시 올라와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이때 상체가 구부정하지 않게 허리를 더 펴주시고 가슴도 더 열어서 시선 천장 바라보면서 호흡 5번 유지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위로 업 올라와서 제자리 다시 호흡을 마시고 내쉬면서 옆으로 몸을 기울이면서 시선 천장 무릎이 구부정하지 않게 두 발에 체중을 동일하게 실어주실 거예요. 시선이 떨어지지 않게 천장을 바라보시고요. 다시 위로 올라와서 제자리 손 내려놓고 발도 돌아와 동작 마무리해주십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